그리고 이 어프로치뿐만이 아니라 이 숏아이언을 잡으면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 숏어프로치 혹은 숏아이언을 잡았을 때에는 클럽이 좀 짧죠. 클럽이 짧고 클럽패드가 7번이나 5번 다른 클럽보다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쌓임이 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손목 사용을 좀 더 자제하면서 몸의 회전에 좀 더 집중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이 공의 회전을 왼쪽으로 하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핸드 퍼스트를 조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의 어드레스보다 좀 더 핸드 퍼스트를 해주게 되면 첫 번째로 손목을 고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스윙을 할 때 헤드가 먼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체가 길면 길수록 헤드를 먼저 던져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지만 숏 어프로치 혹은 숏 아이언을 칠 때에도 마찬가지고 헤드가 먼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립 끝이 먼저 지나가면서 몸의 회전을 그대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는 거죠. 클럽패드가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럽패드가 먼저 자꾸 떨어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손목을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의 회전과 그립 끝을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면 되는데 숏 아이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윙을 할 때 헤드가 빨리 떨어뜨리고 마치 되게 잘 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숏 아이언이나 숏 어프로치는 던지는 느낌을 주시면 안 돼요.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이걸 거리를 맞추는 클럽이잖아요. 클럽패드를 던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대로 몸통하고 그립 끝이 같이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면 이 공의 방향을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일체감 있게 스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프로치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질문도 받아볼게요. 꽃말님께서 굴리고 띄우는 어프로치는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하나요? 라고 굴리고 띄우는 어프로치의 포인트를 물어보셨네요. 웬만하면 굴리세요. 맞아요. 네, 웬만하면 굴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굴리는 어프로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띄우는 어프로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드레스만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굴리는 어프로치, 띄우는 어프로치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할 때 우선 굴리는 어프로치는 단순하죠. 이 로프트 각을 좀 더 세워줄 수 있는 어드레스를 해주면 되겠죠. 어드레스를 기본 각도가 한 이 정도, 로프트 각도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어프로치,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드레스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이 어드레스, 굴릴 수 있는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이걸 좀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드레스의 차이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이 한번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제가 굴리는 어프로치를 했을 때랑 띄우는 어프로치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거는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클럽이랑 공의 위치를 한번 봐주시면 일반적으로 어드레스를 하는 경우가 한 이 정도 어드레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굴리는 어프로치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오른발 쪽에다 놓고 그리 끝을 조금 더 왼쪽 허벅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중심을 왼쪽으로 같이 옮겨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더 왼쪽으로 좀 쏠려있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게 되고 이 로프트 각도도 훨씬 더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낮게 낮게 스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어프로치의 각도가 훨씬 더 낮아지게 되고 원래의 어드레스보다 훨씬 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좀 쏠려있고 로프트 각도가 좀 더 세워진 느낌으로 그 상태를 좀 그대로 유지해서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띄우는 어프로치는 반대로 원래의 어드레스보다 공을 살짝 왼쪽에다 두고 그만큼 같이 그립 끝도 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 어드레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라이가 좀 좋을 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는데 너무 잔디가 없거나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띄우는 어프로치는 사실 저도 좀 겁나거든요.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에는 라이가 좀 좋을 때 그럴 때 하시는 게 좋고 원래의 어드레스보다 좀 더 공을 왼발 쪽에다 두는 것만으로도 이 그립 끝이 왼쪽에서 살짝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띄우는 어프로치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어프로치 둘 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 명치가 스윙을 하면서 들리게 되면은 분명히 미스샷이 나오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바꿔주시더라도 이 명치가 일어나지 않게끔 스윙을 할 때 일어나지 않게끔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띄우는 어프로치든 굴리는 어프로치든 어드레스만 신경 쓰게 되면은 정확한 임팩트와 보내고자 하는 샷을 분명히 보낼 수가 있어요. 잔디가 없는 곳에서 어프로치를 잘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보통 뒷땅이나 토핑이 발생해요. 이렇게 고민을 말해주셨어요. 잔디가 없는 데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좀 더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무기가 있습니다. 프로분들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드레스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드레스예요.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공태원 프로가 알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근질근질합니다. 자, 어드레스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손목을 좀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면을 닫히기보다는 살짝 세워놓으면 여기만 마찰이 다거든요. 여기에만 어드레스를 한다. 토어 프로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만 땅을 대는 거죠. 대신 이 면은 훨씬 넓어져요. 여기에다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눕혀놓고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면이 굉장히 작아지죠.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 훨씬 더 이 면이 넓어지게 돼요. 이 면에다가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느낌상은 약간 퍼터를 하는 어드레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긴 샷을 할 때에는 분명히 손목이 이렇게 다운이 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는데 저희 퍼터 할 때는 이렇게 손목을 세우잖아요. 맞아요. 손목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중심만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이 다운블로로 맞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뒤에 있는 이 풀이나 땅을 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자연스럽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체중을 왼쪽에다가 두고 이때 몸이 먼저 들리는 현상만 그대로 없게끔 낮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 풀이 없는 상황에서도 살짝의 미스도 그냥 웬만하면 다 리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숏 어프로치나 퍼터 이렇게 이 숏게임을 할 때에는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드레스를 어떻게... 왜냐하면 스윙이 크지가 않잖아요. 스윙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샷의 결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숏게임을 할 때에는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라이가 좋지 않을 때 혹은 풀이 없거나 땅이 굉장히 붙어 있을 때에는 손목을 세우는 어드레스 살짝 왼쪽으로 체중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실 공태원 프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울이는 제스처를 취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프로들이 상당히 스킬적인 부분이 다양해서 잘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프로들은 단순하게 칩니다. 정말 어드레스의 변화만으로도 공의 컨택이나 아니면 거리 아니면 탄도, 힘 조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손목이 편하게 있는 이 자세 그리고 꺾여 있는 이 자세 여러분들 실제로 따라 한번 해보신다면 클럽을 잡고 손목을 한번 꺾어보세요. 손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어드레스 변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편안하게 두고 시켜요. 그러면 손목이 잘 움직여요. 그러면 이런 어드레스를 언제 해야 되냐? 손목을 잘 써야 되는 상황이 언제죠? 벙커, 띄우는 샷, 벙커, 띄우는 샷, 어드레스를 낮춰서 손목의 각을 좀 더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셋업에 변화를 주는 것이 제일 확률적으로 정말 좋은 샷을 만들어야 될 수 있죠.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꿀팁이었네요.